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격한 입장을 냈는데요. 이를 듣고 정치권에서는 검찰총장이 현직 대통령을 사실상 들이받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해석을 내놓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거취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관련해서 일선 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조사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끄지 못한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와 같은 입장은 현재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자진해가지고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현직 영보인으로서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인데 그만큼 대통령실에서 양보를 했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원석 총장의 이러한 입장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을 하면서 대통령실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자신이 대신 나서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과 완전히 각을 세우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원석 총장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관련해가지고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이번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할 때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든가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경의를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원석 총장은 자신의 거치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은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서 검찰총장 직무 대리로 일을 시작을 했고 검찰총장이 된 지 2년 2개월 동안 총장으로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직에는 미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자신이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해보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신의 거치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이원석 총장이 오늘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의 메시지를 보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원석 총장이 지금 왜 이렇게 열받았는가 살펴보면 김거은 여사 수사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원석 총장과 수사팀의 의견이 그동안 일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김거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해야 된다면서 김거은 여사를 중앙지검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검찰 조사실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수사팀에서 이원석 총장의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뜻을 수사팀이 무시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굉장히 화가 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김거은 여사의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판단이 불찰이었다면서 제3의 장소에서 김거은 여사를 조사한 것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김거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지휘권이 검찰총장에게 현재 없는 상태이고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실이라든가 김거은 여사 쪽에서 김거은 여사를 검찰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거절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우선은 조사를 마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을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 맞지 않아가지고 이원석 총장이 굉장히 열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원석 총장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원석 총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우선은 수사팀에 대해서 왜 본인의 지시를 어기고 저런 식으로 수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는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사퇴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대통령실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이고 만일에 이원석 총장이 이번 수사를 지휘를 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문책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상 아예 대놓고 대통령실과 한판 붙어보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며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검찰 인사 때 사실상 이원석 총장이 원했던 인사가 좀 패싱이 되고 친윤라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좀 대통령실의 코드에 맞춰가지고 인사가 진행이 된 인물인데 이창수 지검장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김건 여사 수사 관련해가지고 김건 여사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든가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이거는 대놓고 대통령실하고 한 번 싸우자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것이며 또 만일에 이원석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야권 진영에게 상당히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올해 9월달까지이기 때문에 몇 달 남지도 않은 상황이라 사실 그 자리를 한두 달 빨리 내려놓던지 말인지 본인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사퇴를 하는 것은 그림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죠 어떻게 보면은 영부인 문제 관련해가지고 정권과 뭔가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이 검찰총장을 압박을 해가지고 내쫓는 모양새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당시에 정권하고 싸웠던 그러한 모양새가 전부 다 퇴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중앙지검에서 검찰총장을 패싱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현상은 검찰 독재 정권의 말기적인 현상이라면서 이번에 김건 여사 수사 과정을 비판을 했는데 이들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부당한 권력의 압력에 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만큼 지금의 상황에서 이원석 총장이 이런 식으로 물러나면은 그림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에서 저 따위 논평을 내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법무부 장관이 전례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난발해가지고 검찰총장을 패싱을 하고 검찰총장을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괴롭혀가지고 검찰총장직에서 쫓아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인데 지금 민주당의 논평에 따르면은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검찰 독재 정권이었는가 오히려 되묻고 싶으며 어떻게 본인들이 했던 짓을 저렇게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저런 논평을 낼 수가 있는 것인가 참으로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원석 검찰총장의 오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정부 여당 측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고 현직 영부인으로서 검찰과 대면 조사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 양보할 만큼 양보를 한 것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나서가지고 사실상 대통령 부부를 들이받는 것이 저게 맞는 것인가 라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원석 총장 역시도 본인의 거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원석 총장의 거치 여부에 따라서 조만간 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루도 진짜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씁쓸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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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해결해 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